내가 고생했어 림병호 소장 이게 분명히 뭐 약간 그냥 전통의 된장어로 시작하는 거 림병호 소장으로 끝나는 거야 네 커스텀샵 커스텀입니다 네 요즘 없어서 못 파는 에보니 커스텀입니다 버즈뷰티비의 고품격악기 버라이오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에보니 모델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커스텀샵 래스폴 커스텀 위드 에보니 핑거보드 클로스비닛이 이게 오늘 하는 모델이고요 흑된장이죠 흑된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찌개 드립을 하고 있는데 김치찌개가 팬더고 된장찌개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슬래시같이 좀 특이한 애들은 된장 부대찌개 마라된장찌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뭐랄까 커스텀 된장이에요 명인들이 만든 된장 있잖아요 그 앞에 그 사람 이름 붙는거 있잖아요 성함 붙는거 김정순 전통된장 이런 느낌 그 앞에도 잘 어울리는 있어요 왠지 맛있을 것 같은 이름들이 있어요 장옥자 전통된장 맛있어 보이잖아요 김은총 전통된장 아 좀 애매하잖아요 느낌이 좀 그런게 있어요 뭐 누구누구님 재래식 된장 뭐 이런게 있죠 안동소주도 보면 조옥화명인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름 자체가 포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조옥화 김은총 안동소 이사하잖아요 김은총은 뭔가 맛있어 보이는 이름은 아니야 뭐가 좋을까요 김은총은 일단 종교계로 가야죠 종교 쪽으로 가야죠 김은총 목사님 뭐 이렇게 가야지 맛과 상관없고 김은총 선교사님 맛이랑 좀 상관없는 이름 선생님은 사실 약간 그냥 기업인에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쵸 예 김병호 회장님 뭐 이런 느낌 김병호 상무님 상무이사님 김병호가 북한이름이에요 좀 병호도 끝나는데 아 그러면은 어디 뭐 귀순용사 같잖아 귀순용사 김병호 대령 김병호 용사님 아 뭐 그런 느낌 김병호 소령 그 맞다 김병호 소좌지 소좌 아 북한이니까 좋네요 김병호 소좌 이게 좀 어울리네요 5월 17일날 비북한 탈북한 김병호 소좌 김병호 소좌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가네요 이 내용이 김씨보다 림씨가 더 맞아요 림병호 소좌 아 림병호 소좌 딱이네요 딱이네요 좋습니다 애 고생했어 림병호 소좌 아 이게 분명히 뭐 약간 그냥 전통의 뭐 된장어로 시작했는데 된장어로 시작했는데 왜 림병호 소좌로 끝나는거야 알겠습니다 그 이렇게 좀 오후에 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브라모콘이랑 월드콘이 이거 업을 시켰어요 저희가 리뷰 전에 이제 이누형이 센스있게 탁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당이 충전이 됐습니다 당을 좀 올렸더니 쓸데없는대로 바른데 이제 안하겠습니다 좋네요 기존에 썼던 에버니 모델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2021년도 부터 지금 스쿼드 한걸 가지고 있는데 다 점수가 높습니다 78.5 블랙골드 국물맛이 참 깊은 이때는 이때는 689 정도에 살 수 있었네요 그때도 국물이 갔네요 네 600만원대 초반대 이때는 가격이 나와있네요 79.5 커스텀 블랙의 다이어트 버전 저는 국물맛이 깊고 깔끔하군 그러네 국물이야 탕 아니면 국물이야 그리고 또 79점 신사의 예의 아는 맛인데도 매일 찾게 됩니다 진짜 된장찌개 그 자체네요 그리고 또 650으로 가격이 좀 올라갔을 때 78.5 블랙골드 그리고 저는 무거운 애들 중에 더 무겁다 4.54였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애들 중에 더 무겁다 중자중중 중자중중 이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실버버스트 컬러로 나왔었던 에버니 핑거보드가 굉장히 점수를 잘 받았어요 은총씨가 하드캐리를 해주셨고요 82.67 내가 아는 깁슨소리 은총씨는 돛돔 저는 금은보아 말고 검은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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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700만원이 조금 넘어갔던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요게 82 선생님은 저는 흑백금 그리고 또 80.5가 나왔던 모델이 있습니다 라커의 예의 제철 깁슨 이렇게 600만원 초부터 700만원 초까지 다양한 점수를 받았고요 다양한 가격대의 점수는 거의 80점 전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682만원이고요 시리얼 넘버는 401246 모델입니다 메이드 인 USA 전장 100cm 무게가 4.58 이것도 역시 중자중중 중자중중이에요 무거워요 진짜요 두께는 두께는 50에 조감으로 54 C쉐임 넥입니다 그로버 키드니 헤드머신 골드버튼 그리고 너트는 코리안 제재를 사용하고 있네요 42.85mm 너비에 스트랭게이징 010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은 에보니 지판공의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498T가 내과 브릿지에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3WP 셀렉터 큐녀메틱 브릿지 스탑버트 헬피스 에보니 컬러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블랙은 못참지 3WP 209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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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